안녕하세요. 당신의 소울일러 타로마스터 정의도입니다. 소울님들, 식욕, 성욕, 수면욕이 인간의 3대 욕구인데요. 4대 욕구로는 미래를 알고 싶어하는 욕구인 미래욕이 있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그만큼 우리는 미래를 궁금해 하는데요. 타로카드에게 소울님의 가까운 미래를 물어볼까요? 이번 영상의 주제는 나에게 생길 큰 변화입니다. 소울님들께서는 편안한 마음 상태를 만들어주세요. 아무 생각 안 하셔도 좋아요. 잠시 시간을 드릴게요. 준비되셨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노란색, 파란색, 주황색, 빨간색, 초록색 다섯 개의 색깔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하나의 색깔만 선택해주세요. 잠시 시간을 드릴게요. 선택하셨죠? 고정 댓글에 타임라인을 클릭하시면 바로 소울님이 선택하신 카드의 영상을 보실 수 있어요. 그럼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노란색을 선택하신 소울님들. 네, 제가 뽑아놓은 카드들을 보고 소울님께 생길 변화를 한번 예측해 볼게요. 첫 번째 카드는 8번 칼 카드가 나왔고요. 두 번째 카드는 9번 나무 카드가 나왔네요. 세 번째 카드는 6번 동전 카드가 나왔어요. 자, 우선 한 장씩 설명드리면 8번 칼 카드. 칼이 여덟 개가 있다라는 거는 생각이 많다. 머릿속이 복잡하다. 그리고 여기 눈을 가리고 있다라는 건 그 생각이 많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 막막하다. 그리고 두렵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카드예요.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칼이 둘러싼 것도 아니고 발이 묶인 것도 아니에요. 내가 생각이 많아서 나 스스로를 묶어놓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생각보다 상황이 심각하거나 나쁘지 않지만 내가 스스로 나를 좀 이렇게 계속 힘들게 만들고 있는 구조일 때도 이 8번 칼 카드가 나와요. 자, 그 다음에 9번 나무 카드. 보시면 이 사람 힘들어 보이죠? 붕대를 메고 있어요. 그런데 이 뒤에 있는 나무들을 지키기 위해서 절대 물러서지 않으려고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사람은 이미 많이 지친 상태고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아마 쓰러질 수도 있어요. 지금 보시면 칼 8번 카드와 나무 9번 카드가 나왔는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지쳤다. 이렇게 일차원적으로 볼 수도 있고요. 혹은 이걸 이제 금전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는 금전적으로 지금이 이제 정말 내가 마지막으로 버티고 있는 상황이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럼 이게 이제 현재 소울님의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에너지적으로는 지금 좋은 상황이 아니다. 내가 현재 어떻게 보면 고립되어 있고 내 영역을 간신히 방어하고 지키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있는 이 6번 동전 카드가 소울님께 있을 변화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여기에 있는 이 사람이 저울을 들고 돈을 이렇게 배분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만약에 금전적으로 힘들다라고 하시면 아주 단순히 봤을 때 돈이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내가 돈을 좀 여유 있게 배분할 수 있을 정도 계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좀 융통이 된다. 돈이 들어온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만약에 지금 체력적으로나 아니면 정신적으로 좀 지친 상황이라면 저울을 들고 있다는 건 뭐냐면 이제 정신 차린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내가 그리고 체력적으로도 안배가 된다는 건 뭐냐면 회복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소울님께 곧 있을 큰 변화를 말씀드리면 지금 상황보다 내가 조금 시야를 넓게 보고 여유 있게 상황을 통제할 수 있을 정도의 건강 상태 또는 금전 상태로 변화가 된다. 큰 변화라고 해서 지금의 상황이 정말 100% 깨끗하게 좋아집니다. 아니면 예전에 좋았던 상태보다 훨씬 더 좋아집니다. 이건 아니에요. 여기 나온 카드의 흐름은. 그런데 지금보다 어느 정도는 내가 이제 여유를 갖고 상황을 조정할 수 있을 정도까지는 변화가 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현실적인 변화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제가 부자의 그림 카드를 조언점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9번 더 허밋. 이 카드는 은둔자 카드인데요. 여기에 보시면 내 내면과 대화하면서 내가 나아갈 길을 찾아가는 그런 에너지거든요. 그래서 이 카드가 이제 성찰을 의미해요. 소울님께서 지금 만약에 내가 마음이 힘들거나 여러 가지 복잡한 머릿속에 생각들이 있다면 다른 사람들의 조언을 구할 것이 아니고 내가 내 스스로 대화를 하고 하실 수 있다면 명상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고요. 저는 명상 이런 걸 잘 모르는데요. 그러면 종이에다가 이렇게 글을 쓰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럼 생각이 많이 정리가 되고 내 상황이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보이면서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거든요. 그런 걸 하시는 것도 좋고 그다음에 만약에 체력적으로 좀 지쳤다라고 하면 이 은둔자 성찰 카드는 뭐냐면 휴식이에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이제 막 더 하려고 한다기보다는 좀 내가 편안한 공간에서 하루가 됐든 이틀이 됐든 어느 정도 이제 좀 에너지를 회복할 수 있을 때까지 좀 휴식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생각보다 상황이 여유 있는 상황으로 빨리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럼 제가 소울 메시지 카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컨템플레이트 성찰하세요. 나의 내면과 대화하세요. 해결책을 찾게 됩니다. 제가 지금 보시면 소울 메시지 카드 이렇게 해서 랜덤으로 뽑는 거 보셨죠? 근데 제가 이야기한 내용이 그대로 나왔어요. 성찰하세요. 지금 소울님께서는 지금 상황이 성찰. 나 스스로 한번 이렇게 내면과 대화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 타이밍인 것 같아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좀 시간적인 여유가 되신다면 한 30분 정도라도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명상 혹은 이렇게 종이의 글을 써보는 거 이런 것들을 하시면 마음도 편안해지고 생각도 정리될 것 같거든요. 이렇게 카드가 랜덤으로 뽑았는데도 일관성 있게 나왔다는 건 분명히 영상을 보는 이 시점에 소울님께 이 메시지를 꼭 주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시간을 좀 내서 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노란색을 선택하신 소울님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고요. 이 이야기에 소울이 힐링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소울님들, 소울님께서 지금 불안하다면 운이 바뀌려고 하는 징조예요. 보통 편안할 때는 변화가 없어요. 불안해야 움직이고 변화하려고 노력하거든요. 불안하시다면 멀리 보고 잘될 운명으로 갈 수 있게 방향키만 잘 잡고 계세요. 소울님은 잘될 운명입니다. 파란색을 선택하신 소울님들 제가 뽑아놓은 타로 카드들을 보고 소울님께 생길 변화를 한번 예측해 볼게요. 첫 번째 카드는 11번 저스티스 카드가 나왔고요. 두 번째 카드는 17번 더스타 카드가 나왔고요. 세 번째 카드는 19번 더썬 카드가 나왔네요. 우선 그냥 보시기에도 밝은 카드 두 장이 나왔습니다. 스타 카드와 선, 태양 카드. 그래서 이 두 장이 나왔다는 건 소울님께 굉장히 기분 좋고 아니면 돈이 되고 아니면 내 에너지가 활력을 띠게 되고 좋은 사람이 나타나고 뭐 하여튼 좋은 징조예요. 이 두 장의 카드가 연속으로 나왔다는 건. 그런데 그 앞에 있는 11번 저스티스 카드가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의 좋은 일을 끌고 오는 시작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변화는 이 11번 저스티스 카드가 소울님께서 가장 먼저 겪게 될 변화다. 이 저스티스 카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저울과 칼을 들고 있죠. 저울과 칼은 법원에서 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상징이죠. 그래서 이거를 정말 법적인 이슈 혹은 문서운 혹은 계약 아니면 승소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소울님께서 지금 어떤 상황인지 제네럴 리딩이기 때문에 제가 딱 짚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카드의 키워드로 좀 설명을 해드리면 소울님께서 거래를 아주 잘하게 된다. 그것이 부동산 거래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갖고 있는 어떤 소울님의 재산에 관련된 거래가 잘 돼서 거기서부터 이제 내가 굉장히 좋은 일들이 생긴다. 그 다음에 이제 문서운이니까 계약도 되거든요.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좋은 계약을 따내서 앞으로 사업이 진행이 잘 된다. 투자를 받게 된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아니면 지금 이제 취업을 하셔야 되는 분은 계약을 또 하는 거죠. 취업 자체도 회사와 고용 계약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계약으로 인해서 내가 일적으로나 금전적으로 좋아진다. 그러면 소울님께서 가장 잘 신경 써서 해야 되는 건 뭘까요? 라고 했을 때 계약, 서류, 문서 관련된 가까운 미래에 큰 기회와 좋은 일이 있는데 그때 잘 하시면 소울님께 긍정적인 큰 변화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카드 자체는 굉장히 일관성 있게 요약해서 말을 하기 좋게 나왔기 때문에 제가 더 길게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제가 부자의 그림 카드로 조언점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에이스 오브 완즈 카드 나왔거든요. 지금 보시면 나무를 움켜잡죠. 에이스라는 건 1번 시작이에요. 그 다음에 움켜잡는다는 건 뭐냐면 쟁취, 적극성을 의미해요. 나무는 어떠한 큰 기회거나 일을 의미해요. 그러면 소울님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문서 혹은 계약, 법적 관련된 일 여기서 소울님께서 잘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때 또 주의하셔야 될 건 뭐냐면 타이밍이에요. 내가 조금 더 지켜봐야지가 아니고 이거다 싶으면 바로 잡고 내가 적극성을 띄워서 빨리 사인을 하든 아니면 결론을 내든 해야 그 뒤로 이 좋은 일들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계약을 하거나 혹은 서류를 검토할 때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점검을 하고 체크를 하고 시간을 좀 두더라도 그렇게 꼼꼼하게 해야 될 때도 있고 아니면 정말 이건 내가 확신이 들었을 때는 빨리 그 다음 거를 생각하는, 다음 거를 물건을 보일 것이 아니라 그걸 잡아야 될 때도 있잖아요. 특히 부동산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물건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다른 사람들이 가져가기 전에 내가 잡아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 타이밍이 올 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저스티스의 상황이 왔을 때 이 조언점을 생각하시면 도움이 좀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소울 메시지 카드를 한 번 보도록 할게요. 네, 스마일 카드가 나왔네요. 웃으세요. 거울을 보고 한 번 웃어보세요. 곧 웃을 일이 생깁니다. 네, 소울님께서 이제 곧 웃을 일이 생길 거니까 거울을 보고 한 번 웃는 연습을 매일 아침 하세요. 그 다음에 만약에 면접을 앞두고 계시거나 어떤 거래를 앞두고 있으시다면 이왕이면 웃는 얼굴로 면접 보고 웃는 얼굴로 거래하게 되면 그 결과도 아무래도 얼굴이 울상인 것보다 얼굴이 울상인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소울님께서 좀 웃는 얼굴을 지금부터 이제 이런 좋은 일이 있을 때까지 좋은 일이 있으면 당연히 그냥 웃지 말라고 해도 웃겠죠. 그 전에도 좀 이런 연습을 한다. 그리고 내가 웃어야 계약이 잘 되고 거래가 잘 되고 문서훈이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지금부터 좀 웃는 연습을 인위적으로라도 한 번 좀 해보시면 제가 볼 땐 좋은 결과가 곧 있어서 긍정적인 변화가 올 거예요. 네, 그러면 파란색을 선택하신 소울님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고요. 이 이야기에 소울이 힐링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소울님들, 소울님께서 지금 불안하다면 운이 바뀌려고 하는 징조예요. 보통 편안할 때는 변화가 없어요. 불안해야 움직이고 변화하려고 노력하거든요. 불안하시다면 멀리 보고 잘 될 운명으로 갈 수 있게 방향키만 잘 잡고 계세요. 소울님은 잘 될 운명입니다. 주황색을 선택하신 소울님들 네, 제가 뽑아놓은 카드들을 보고 소울님께 생길 변화를 한 번 예측해 볼게요. 네, 첫 번째 카드는 페이지 오브 완즈 소년의 나무 카드가 나왔고요. 두 번째 카드는 9번 더 허밋 은둔자 카드가 나왔네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카드는 킹 오브 소드 왕이 칼든 카드가 나왔네요. 자, 이 세 장을 봤을 때 우선 인물이 세 개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 해석하기는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울 수도 있는 배열이거든요. 근데 제가 추론을 한 번 해보면 소울님이 소년의 나무 그러니까 어떤 일을 시작했는데 좀 미숙한 상태 초심자의 상태 혹은 내가 어떤 일에 호기심은 있으나 아직 뭔가 본격적으로 시작은 못 해본 상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런 경우에는 전문가를 만나거나 아니면 나를 잘 이렇게 지도해 줄 수 있는 좋은 스승님을 만나면 참 좋은 상황인데 지금 보시면 뒤에 9번 더 허밋 은둔자 산에서 돋닦는 도인이거든요. 전문가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통찰력과 깊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왕이 칼을 든 카드 이 카드가 정말 전문가 카드거든요. 칼이 전문성을 의미해요. 근데 거기에 왕이니까 최고의 전문가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세 장을 봤을 때 소울님께 있을 큰 변화는 뭐냐면 소울님을 잘 지도해 주고 조언해 주고 끌어줄 수 있는 전문가인 귀인을 만나는 것이 소울님께 생길 큰 변화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소울님이 어떤 일을 시작하시거나 무엇인가에 관심을 갖고 있을 때 나 혼자 다 해봐야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에게는 이런 좋은 스승 전문가를 만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기회, 귀인운이 있으니까 잘 찾아보시고 만난만 이루어진다면 인연만 닿는다면 소울님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성과를 낼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이 은둔자 카드는 또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나 혼자 고민하고 나 혼자 계속 소가리하고 힘든 카드예요. 이 카드가 이거 한 장만 또 보면 그런 이면에 해석이 있거든요. 소울님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전문가를 찾아가시는 게 좋다. 나 혼자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전문가를 찾아가면 생각보다 일이 굉장히 깔끔하게 잘 처리가 될 거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제가 부자의 그림 카드를 조언점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엠페러 황제 카드 나왔거든요. 이 황제가 진짜 전문가예요. 혹은 전문기관을 의미하기도 해요. 황제는 개인이 아니라 어떤 기관이나 정부 혹은 학교 이런 걸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소울님은 나를 잘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도 있고 기관도 있고 회사도 있으니까 굳이 혼자 할 필요가 없다.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카드가 나왔으면 여기 다 급이 굉장히 높은 카드예요. 은둔자 왕이 카르든 카드 황제 이 소년에 비해서는 정말 월등히 높은 소년이 만약에 초등학교 1학년이면 여기에 있는 이 세 장은 대학 교수예요. 그 정도로 격이 많이 차이 나는데 그런 사람과 혹은 그런 조직과 인연이 닿을 수 있는 큰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것만 잘 잡으시면 제가 볼 땐 소울님께서 아주 빠른 속도로 성장과 성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소울 메시지 카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Act Now 즉시하세요. 당장 서둘러서 하세요. 지금이 움직여야 할 때입니다. 아 조금 더 준비를 할까? 나는 아직 좀 부족한 거 아닐까?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 때문에 실행이 늦어지고 있다면 우선 서둘러서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그래야 내가 움직여야 귀인도 만나고 성장도 할 수 있는 어떤 기회도 만나는데 가만히 있으면 이런 운 자체가 들어올 수 있는 문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년의 나무 카드 작지만 시도를 해보시는 게 좋은데 언제 시도를 해야 되냐면 웬만하면 그냥 즉시 빨리 할 수 있을 때 최대한 빨리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나왔네요. 자 그러면 주황색을 선택하신 소울님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고요. 이 이야기에 소울이 힐링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소울님들 소울님께서 지금 불안하다면 운이 바뀌려고 하는 징조예요. 보통 편안할 때는 변화가 없어요. 불안해야 움직이고 변화하려고 노력하거든요. 불안하시다면 불안하시다면 멀리 보고 잘 될 운명으로 갈 수 있게 방향키만 잘 잡고 계세요. 소울님은 잘 될 운명입니다. 빨간색을 선택하신 소울님들 제가 뽑아놓은 카드들을 보고 소울님께 생길 변화를 한번 예측해 볼게요. 첫 번째 카드는 7번 컵카드가 나왔고요. 두 번째 카드는 2번 나무 카드가 나왔네요. 세 번째 카드는 0번 더풀 바보 카드가 나왔어요. 소울님께서는 만약에 지금 이사나 이직이나 어떤 뭐 이동수에 관련된 계획이 있으시다면 내가 좀 가고자 하는 곳이 현재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조건이나 상황에 비해서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도 있다면 소울님께 생길 큰 변화는 높다라고 생각하는 그곳에 이동하게 되는 큰 변화가 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취업을 하고 싶은데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곳이 지금 내가 준비해놓은 것보다 높다. 내가 준비해놓은 것이 아직 부족하다. 그런데 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곳에 이동을 해서 시작할 수 있는 큰 변화가 있다. 만약에 이사를 가시려고 하는데 내가 가고자 하는 집이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재산, 자산에 비해서 좀 높거나 아니면 자리가 잘 안 나거나 그런 집이거나 사무실일 때 기회가 돼서 그쪽으로 이동이나 이사를 하게 된다. 그러니까 소울님께 생길 큰 변화는 내가 원하는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그 시기가 그렇게 뭐 한두 달 안은 아닐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시간은 좀 걸려요.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제가 한 장씩 설명드릴게요. 7번 컵카드 구름 위에 내가 성도 갖고 싶고 보석도 갖고 싶고 월계관도 쓰고 싶고 그런데 구름 위에 있죠. 그렇다는 건 뭐냐면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내가 갖고 있는 그 다음에 내 위치에 비해서 높다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있는 그래서 이게 허상환상 카드라고도 해요. 뜬구름 카드라고도 하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현실성에 좀 벗어나는 비현실적인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조금 더 가까워져요. 이제 2번 나무 카드 이제 내가 구체적으로 응시를 할 수 있거든요. 거기를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목표가 생긴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생각보다 어느 정도 이제 더 더 준비가 되고 기회가 오므로서 조금 더 그곳에 가까워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0번 터 풀카드 그곳으로 이동한다. 이게 이제 새 출발 카드고 이동 카드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뭐 한 3, 4개월이 아니라 1년 정도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소울님께 생길 큰 변화는 뭐냐면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기회나 운에 의해서 많이 그 격차가 좁아지는 큰 변화가 먼저 있을 거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내가 원하는 곳까지 가게 되는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2단계의 변화가 있는 거죠. 1단계는 격차가 좁아지고 그 다음에 2단계는 종착지에 내가 원하는 곳까지 가는 전체 큰 틀로 보면 큰 변화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부자의 그림 카드로 조언점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20번 더 드래곤 카드가 나왔거든요. 제가 왜 어 그랬냐면 이 카드의 키워드가 뭐냐면 행운 기적이에요. 이 용은 중국의 전설 속에 등장하는 동물이죠. 전설의 동물 실존하는 동물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상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용이 물고 있는 구슬이 여의주잖아요. 같으려 뜻의 구슬주 인간의 뜻과 하늘의 뜻을 같게 만들어준다는 구슬이에요. 소원을 들어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소울님이 간절하게 바라고 있던 것이 운이 닿아서 가까워지고 결론은 그곳으로 간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허상환상이었던 것이 현실성 있게 되기까지는 그 간극을 좁혀주는 것이 무엇이 있냐 노력도 있을 수 있지만 운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운이 들어올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두 장의 키워드가 뭐냐면 2번 나무 카드와 0번 더풀 카드의 공통된 키워드가 있는데 외국 해외를 의미하는 키워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소울님께서 이동하고자 하는 곳이 해외나 외국이라면 조금 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까지도 제가 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소울 메시지 카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컴플릿먼트 카드가 나왔네요. 칭찬해 주세요.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아낌없이 칭찬해 주세요. 내가 그걸 정말 할 수 있을까? 과연 그것이 나한테 인연이 닿을까? 이렇게 스스로를 낮게 평가하지 마시고 충분히 지금도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잘 될 거라고 아낌없이 스스로를 계속 칭찬해 주고 할 수 있다. 갈 수 있다. 된다. 이런 식으로 좀 긍정적으로 스스로에게 메시지를 계속 주시는 거를 하면 좋겠다라는 소울 메시지 카드까지 나왔네요. 자 그러면 빨간색을 선택하신 소울님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고요. 이 이야기에 소울이 힐링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소울님들 소울님께서 지금 불안하다면 운이 바뀌려고 하는 징조예요. 보통 편안할 때는 변화가 없어요. 불안해야 움직이고 변화하려고 노력하거든요. 불안하시다면 멀리 보고 잘 될 운명으로 갈 수 있게 방향키만 잘 잡고 계세요. 소울님은 잘 될 운명입니다. 초록색을 선택하신 소울님들 네 제가 뽑아놓은 타로 카드들을 보고 소울님께 생길 변화를 한번 예측해 볼게요. 첫 번째 카드는 12번 더 핵맨 순교자 카드가 나왔고요. 두 번째 카드는 나이트 오브 컵스 기사가 컵을 든 백마탄 기사 카드가 나왔고요. 그리고 세 번째 카드는 10번 동전 카드가 나왔네요. 자 이 12번 더 핵맨 순교자 카드는 뭐냐면 나의 든든한 지원군 그 다음에 나의 동반자라고 볼 수 있어요. 순교자 카드 말 그대로 날 위해서 희생하고 버팀목이 되어주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백마탄 기사 카드는 그냥 이 카드 자체가 키워드가 귀인이에요. 나에게 좋은 제안과 기회를 주는 사람 혹은 이 카드가 프로포즈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남녀관계에서 이 카드가 나왔으면 결혼하자 라고 하는 그런 프로포즈 이기도 해요. 좋은 제안을 의미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지금 이 10번 동전 카드는 가족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동전이 10까지 갔다는 건 완성이거든요. 좋은 팀을 의미하기도 하고 결혼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제네럴 리딩이기 때문에 소울님의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게 해석이 되겠지만 만약에 지금 솔로이신 분 그래서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까지 하고 싶다라고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 소울님께 생길 큰 변화는 결혼할 사람을 만날 것 같습니다. 가 소울님께 생길 큰 변화 결론적으로는 결혼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업을 하시는데 좋은 동업자 아니면 정말 나한테 꼭 필요한 직원을 구하고 계신다면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나랑 함께 오랫동안 할 수 있는 유능하고 뜻도 잘 맞는 그런 직원이나 동반자 동업자를 만날 것 같다고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맥락은 이제 아시겠죠? 소울님의 상황에 따라서 어떤 사람을 원하는지는 다를 거예요. 솔로이신 분은 배우자를 원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애인을 원할 수도 있고 사업하시는 분은 좋은 직원을 원하실 수도 있고 확실한 사람을 만난다는 게 소울님께 생길 큰 변화입니다. 카드 자체는 딱 그렇게 나왔거든요. 자 그럼 제가 조언점으로 부자의 그림 카드를 한번 볼게요. 8번 스트렝스 이게 이제 인내 카드거든요.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이런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근데 이게 부정적인 것이 아닌 게 기다린다는 건 뭐냐면 내가 적극적으로 찾아나서는 것이 아니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소울님께서 아마 이런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노력도 하셨을 거고 인내도 하셨을 거고 어떻게 노력해야 될지 방법도 모를 수도 있고 하지만 소울님이 딱 한 가지만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냥 인내하고 기다리면 이런 좋은 인연이 올 거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는 그런 타이밍이 거의 다 왔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제가 소울 메시지 카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서프레스 카드가 나왔거든요. 절제하세요. 욕심을 경계하고 욕구를 다스리세요. 더 큰 만족을 누리게 됩니다. 이제 소울님께서 좋은 사람 정말 어떤 분 귀인 그 다음에 나의 어떤 배우자가 될 사람 뭘 만날 수 있는 귀인 상봉의 운이 큰 변화가 있을 텐데 그때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욕심이라는 것이 이제 막 더 빨리 잘 되고 싶고 더 뭔가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누리고 싶고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런 것들을 잘 다스리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여기 있는 이 스트렝스 인내 카드와 비슷한 맥락의 카드가 나왔어요. 두 장이 랜덤으로 뽑았는데 같은 메시지가 나왔을 때는 이것이 꼭 소울님께 지금 들어야 될 메시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내하고 절제하는 것 이것만 하시면 제가 볼 때는 정말 좋은 사람 좋은 인연 만나게 되는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초록색을 선택하신 소울님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고요. 이 이야기에 소울이 힐링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소울님들 소울님께서 지금 불안하다면 운이 바뀌려고 하는 징조예요. 보통 편안할 때는 변화가 없어요. 불안해야 움직이고 변화하려고 노력하거든요. 불안하시다면 멀리 보고 잘 될 운명으로 갈 수 있게 방향키만 잘 잡고 계세요. 소울님은 잘 될 운명입니다. Ingredients 해 . 3 2 3 4 5 5 5 6 7